그 사람? 오빠, 전화요. 오빠! 전화. 안 받아요? 오빠. 응. 잠시 후에. 오빠. 아직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결혼한 증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혼인 관계 증명서 보냈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나가지.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오빠. 누구예요? 어. 그냥 아는 사람. 가자. 혹시 그분이에요? 오빠랑 오래 만나시던 그 여자분.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아니야. 그분은. 저희 아버지 빼내주는 조건으로 결혼 요구하셨고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혼인 관계 증명서 보냈지 않습니까? 혼인 관계 증명서라니? 그럼 나랑 혼인 신고를 했단 말이야? 응? 어. 어. 저기 잠깐. 저기. 저기. 저기 잠깐만요. 잠깐. 우와, 봐두. 아! ine! 맞더라고요. 우와!